월 20일 저희 카페에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선택이 오늘도 강하게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의 매수를 들어가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동종목의 고점에 물려 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구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 종목에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분석 이후 1332% 수익후에 급락 중이죠 지금 바닥에서 1330% 올랐다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기술적 반동 구간에 몇 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한방에 죽는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실 경우가 있는데요 카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카페에서 개별종목 97호 종목으로 정예원 바닥 추천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자 추천할 때 당시에는 KT롤입니다 KT롤 저희 카페에 평생 회원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지금 바닥 분석 이후 1332%의 수익을 냈는데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분석과 대비 100%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옵니다 저희 카페에서 고진간네님이 이 종목을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매수를 들어가서 1332%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등대지기 님도 5230원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이 됐죠 액면 분할이 돼서 5000원 안에 매수한 게 이게 지금 5000원 담가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약 한 720원대 720원대에서 매수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셔야지 이런 구간에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인생 폐가망신하는 수가 있다 자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기 바라구요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그 카페가 얼마나 방장이 실력이 있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해야 나한테 큰 수익을 내려주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귀인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건축사업을 크게 했었는데요 그 SBS 전국 CF 광고 나갔던 그런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구요 조금 이따가 저희 카페의 추천주 수익률들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식 투자는 두 가지의 투자 유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자 한 가지는 전업 투자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바닥줄을 사놓고서 세월을 기다리시고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업 투자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자 직장생활 하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사람을 잘 만나셔서 사람을 잘 만나셔서 이런 바닥줄을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수자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식이다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사기꾼 같은 카페가 대한민국의 지전에 깔려 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이런 카페가 지금 선택 바닥 분석 이후 1300% 이렇게 1300% 쳤었던 구간에 개미들을 다 끌고 추천주 들어가서 전부 다 다 1000%의 이득금을 본인들이 먹고 지금 패가 망신한 그런 주식인데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구간에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패가 망신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싸고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업투자입니다 자 주식투자에서 매일 수익을 내려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켈핑이라고 그러죠 전문적으로 데이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을 별도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한테 전업투자 교육을 받고 전업투자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바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6월달에 수익률이고요 자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날 수익률입니다 자 377만원 그리고 8월달 452만원이죠 자 한번 이렇게 꾹 한번 보시고요 300만원 그 다음에 160만원 150만원 220만원 76만원 854만원 자 이것은 전업투자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냥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이 있는대로 저축하듯이 사놓고서 미래에 대해서 적금 든다 내 인생에 대한 적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바닥주를 내수해 놓고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바닥주를 선점해서 4개월 동안 홀딩한 수익률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바닥주는요 무조건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은 현금으로도 매수를 하지만 이렇게 신용 이 융자 융자 융자잖아요 이건 신용으로 매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신용으로 매수를 땡기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종목이 굉장히 많죠 자 폭스브레인 자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어느 종목은 58% 어느 종목은 맨하스 10%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절대 손절을 칠 그런 종목은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 자 지금도 대박인 종목이 만약에 매수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절 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바닥주를 매수해 놓으면 자 이렇게 꼭 초급등주가 나옵니다 146% 이게 다 신용으로 한 종목을 이렇게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FC 137%짜리도 나오고요 JC케미칼 116%짜리도 나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500원 2500원 2488원 쫙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뭐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한 종목 땡땡땡땡이라는 종목 한 종목을 신용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풀로 매수가 들어가서 홀딩하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요 무조건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있는데 그 물량을 덥석덥석 몇 천만원씩 주워 먹는다 자 그러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개미들은 항상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았더니 상한 것이더라 자 그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자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아까 제 파인디엔시 두 달만에 1000% 수익을 낸 종목이죠 282% 올라올 때의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3000원, 3000원, 3600원, 3700원, 3700원 이렇게 쭉 되어있죠 이게 지금 약한 보름 정도니까 한 달을 제가 조정이 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매수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 땡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UOOOO이라는 종목 이렇게 매수하다가 보면 자 어느 종목은 이렇게 초급등이 옵니다 178%, 178%, 190%, 238% 자 대단하죠 자 이것도 6,800원, 6,900원, 6,900원, 7,000원 분할 매수 들어간 건데 물려있죠 이런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추경 매수 들어가면 초대박이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1800원, 1700원 자 이게 구매 수익률 아닙니까 이거 AOOOO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 보름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서 홀딩한 수익률입니다 자 UOOOO이라는 종목 거의 100%죠 95%, 93% 이렇게 자 이런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바닥줄을 매수로 해놓고 여기서부터 5,200원 9,000원대 이거 다 지금 한 종목이죠 자 9,000원대 이것도 한 종목 그 다음에 SFC 자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초대박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이 꼭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을 보시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 문의를 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단 지금 고춧가루